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오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군부대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 용어로 하면 고문관이었습니다 무질서하고 삶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의 놀림을 받게 되는데요 자기가 놀림을 당할 뿐 아니라 놀리는 동료들은 그의 이름을 빚대어 알렉산더 대왕을 조롱하며 알렉산더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병사의 행동이 아무 잘못이 없는 알렉산더 대왕을 빚대어 왕이 조롱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왕은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는 부대를 방문합니다 그날도 그는 수레취에 있는데 왕이 왔다는 소식에 벌떡 일어나 인사를 합니다 왕이 물어요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는 내 말을 잘 명심하게 자네는 이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네의 행동을 바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그리소인 된 나는 내 이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1절이죠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 사랑과 상관없이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있느냐라고 물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과 시선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분이 내민 손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구원은 경험될 수 없기 때문이죠 12절입니다 13절이죠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언이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늘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역시 그분의 의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생명 모두는 그러므로 그분의 절대적인 다스림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우주의 원리 생명의 질서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 원리와 질서를 따라 살 때 인간은 온전한 삶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작고 큰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삶의 어떤 어려운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눈녹듯이 해결이 되고 풀려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죄롬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소명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 생명의 원리 우주의 질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семь이 hole 한글자막 by 한효정